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박람회 CES2024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이 오전 10시부터였지만, 이른 8시부터 전시장 부근에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가정과 전자기업 대부분이 부스를 꾸린 메인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가장 큰 규모를 꾸린 삼성전자 전시장은 오전 10시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LG전자 전시장도 인산인해를 잃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모두 전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습니다. 행사 주체기간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